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제 올렸던거 결혼식 기억사건 기억들 아시죠? 그 후기가 올라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저는 그저 하소연만 했을 뿐인데 여러 커뮤니티에 퍼진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또 날선 댓글들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왜 그럴까 해가지고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어봤는데 감정이 너무 치우쳐서 그런건지 앞뒤 상황이 전혀 설명되지 않았고 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만해 보일만한 소지가 좀 많더라구요. 글을 지울까 했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큼은 꼭 시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늦게나마 이렇게 추각을 올립니다. 그날 그 장소에는 친구들 여러 명이 모여 있었지만 저랑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 비만 열심히 대화를 했었어요. 왜? 최근에 결혼을 한 사람은 딱 저 하나뿐이었고 결혼 준비라는게 많이 힘들고 또 돈도 많이 드는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가 그걸 나눠주고 싶었던거에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던 찰나 바로 옆에서 그 문제의 미혼친구 A가 제 말을 딱 잘라버리고 야 그래봤자 기억 하나도 안나 이러면서 대놓고 조롱을 한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저를 저격하는거에요. 왜? 거기 있던 기혼친구들 중에 A가 참석했던 결혼식 제 결혼식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의 결혼식에는 A가 안갔다라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니가 뭔데 니가 무슨 세기에 결혼을 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당연히 세기에 결혼식을 한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면전에 대고 어 하나도 기억 안나 이렇게 조롱을 하는건 이거는 아예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또한 아무리 일반인의 결혼식이라 하더라도 제 결혼식이요. 조금 특이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세히 밝히진 않겠지만 남들보다 정말 특이한 그런 이쁜 드레스를 입었고 그때 친구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가 됐거든요. 연예인 축가도 마찬가지. 제가 돈을 더 지불해가지고 더 많은 곡을 부르는 것으로 계약했고 이게 단순한 축가가 아니라 거의 미니 공연 수준이었다고요. 이걸 알아야죠. 유명 연예인 한명이랑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꽤 유명한 사람이 와서 축하 공연을 해줬다고요. 거기다가 담내품도 그래 일반적인 수건 비누 이런게 아니고 브랜드 있는걸로 해서 정말 참신하다 이런 평을 받기도 했어요. 저 할 말 진짜 많지만 그래도 자세한 내용은 제 신상 때문에 못쓰겠네요. 그러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평범한 식은 아니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래 다 좋아요. 아무것도 기억 안나고 공연도 모르겠고 담내품도 모르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의를 보인 당사자인 제 앞에서 말을 끊고 이딴 소리하는게 맞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물로 버버리 코트를 해줬는데 상대방이 그걸 받으면서 이런거 다 필요없어 시장에서 파는거랑 똑같아 이런식으로 조롱을 해대면 여러분은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비버리라는 브랜드를 모른다 하더라도 성의를 보여준 상사자 앞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날선 댓글들 보면서 저 너무 충격받았고 제가 글을 잘 못써서 오해를 산 것 같아 참 속상해요. 모쪼록 이참에 오해는 푸시고 조금만 더 넓은 아량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기가 박힌거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애초에 비유부터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사줬는데 기억 못한다. 이건 개오바죠. 내가 너 만날 때 길을 좀 세워주려고 명품 코트를 입고 나갔는데 그걸 기억 못한다고? 이런 괘씸한 년? 이거죠. 진짜 거지 같으니까 결혼식 부심 좀 짝짝 부리세요. 댓글 그렇죠. 이게 마치 아니 지가 지조차고 명품 입고 나가니 친구들이 아우 명품이네 이쁘네 아는 척 해줬는데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난대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죽임 뭘 줘. 니가 뭘 줬는데. 끌 끌 끌 끌 2번 쓴이가 하와이에서 결혼을 했는데 친구들한테 공짜로 비행기표 끊어주고 호텔 잡아주고 관광도 시켜주고 또 나중에 돌아갈 때 공항까지 배웅해준 거 아닌 이상 기억 하나도 안 나요. 3번 처음엔 그래도 말을 자르는 건 진짜 아니다 싶었는데 쓴이 비유하는 꼬라지 보니까 왜 잘랐는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거지 같았을까. 2번 추가글을 보니까 이 쓴이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네. 쓴이의 그런 거지같은 태도가 꼴보기 싫어서 그 친구가 더 그렇게 말을 했다고 봅니다. 아니 이거 100%죠. 버버리 선물이랑 비교를 하는 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아니 쓴이 결혼식이 친구한테 선물한 거야 뭐야. 본인 결혼식이고 아무리 특별한 결혼식이라도 그 친구한테는 그냥 수많은 결혼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남의 결혼식 웨딩 드레스니 축가하니 연예인이니 뭐니 그냥 그 순간에는 오 이렇게 하지 며칠만 지나봐 아무도 기억 못해요. 기억을 안 해요. 여하튼 본문도 거지 같았지만 추가 글까지 보니까 친구가 있다라는 게 더 신기합니다. 3번 있으니 세상에 태어나서 잃은 업적이라고 연예인 부르고 돈 지나라는 결혼식 밖에 없나봐요.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면 축의금 돌려주고 손절 쳐. 손절 안다며. 왜 안 해? 4번 와이씨 축가 이거 하나만 해도 지루해 미치겠는데 뭐라 미리 공연을 했다고? 완전 쳐돌았구나 니가. 칼칼칼칼칼. 5번 아니 그러니까 A라는 친구의 의도는 제발 그 아가리를 좀 닥쳐라 이거라고요. 조언을 가장한 자랑질만 오지게 해대니까 듣기 싫다 이거 아니에요. 6번 아이고 안 봐도 뻔히 보이고 다 알겠다. 쓴이가 하도 자랑질 해대고 비싼 거랑 일반이랑 비교질 오지게 하니까 그 결혼할 친구 표정이 안 좋았던 거네. 1절만 했어야지 2절하고 3절 후렴에 뇌절까지 처하고 자빠졌으니까 진절머리가 나서 친구들 대표로 A가 총대를 메고 B를 구해준 거야.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데 다 같이 빵 터지며 비웃은 거고. 칼칼칼칼. 7번 다른 거 다 떠나서 비유가 완전 개 썩었어요. 8번 결혼식은 남의 인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기꺼이 가주는 건데 쓴이는 그걸 선물 받은 걸로 비유하고 자빠졌네요. 당신 결혼식은 남들에게 선물이 아니라 비용이에요. 본인은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준비를 했다곤 하지만 그건 그냥 네가 돋보이기 네가 돋보이기 위해서 한 거라고 남들 위해서 한 게 아니라 9번 지난 본문 글에서 고급 인테리어를 얻어갔다라고 해서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이제 알겠네. 그게 지금 네가 말하는 명품 코트였다 이거 아니여. 10번 뭐? 조롱을 받아서 기분 나쁘다고? 어? 넌 좀 더 받아도 돼? 이래가지고 아까 쓴이를 옹호하는 글 하나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쓴이를 옹호하는 어떤 사람 혹은 쓴이가 다른 사람인 척 쓰는 글 그것도 아니면 쓴이를 돌려가는 거 이 셋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쓴이를 돌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듭니다. 봅시다. 원제 결혼식 베스트 글 충격이에요. 저는요. 오는 연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지금 호텔 결혼식에 연예인 불렀다는 글 있죠. 이거 저만 공감되나요? 아니 댓글들 너무 충격인데? 신부 입장에서 결혼식이라는 건 내가 주인공인 한 편의 영화 아닌가요? 내가 서양 동화 속의 공주님이 되는 어? 공주놀이 끝판왕이요. 이게 바로 결혼식 아니냐고요. 내가 주인공인 공주로 나오는 공연이나 영화를 하객들이 보는 거라 생각을 하면 나 벌써부터 신경 쓰이고 1부, 2부, 또 꽃 같은 등 돈 많이 써서 공주 옷도 구하고 그럴 예정인데 다들 반응이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겨우 밥이나 기억을 하겠다고요? 솔직히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곳에 와볼 수 있는 거고 또 만난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특히 그 글 같은 경우에 연예인까지 볼 수 있는 건데 솔직히 이런 경험들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선물 같은 결혼식 맞잖아요. 저도 저 스니처럼 신경 써서 준비한 어? 그런 공주님 드레스 입고 식장에 입장하면 모두가 우와 이렇게 경탄해 주길 바라고 아니 최소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 하루 마치 유럽에 있는 공주님을 우러러보듯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다고요. 그저 한 명 신부의 소박할 꿈인 뿐인데 이런 걸 대놓고 비웃는 사람들 너무 소름끼치고 무섭다고 아니 아예 기억도 못한다니 맥이 탁 풀려요. 물론 직장 동료나 동호회처럼 별로 안 친한 경우들이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친한 친구들은 경우가 다른 거잖아요. 또 내 주변 가까운 친척들도 그렇고요. 여하튼 진짜 공주님 소리 들을 수 있게 좀 더 신경 쓰고 살도 빼고 저 진짜 열심히 준비할게요. 기억해 주세요. 댓글 1번 일하시 아니 저기요 님아 너는 공주가 아니라니까요 와 진짜 미치겠다 아니 결혼식 하면서 돌아버리는 여자들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환장하겠네 정말 댓글 결혼식을 하면서 도는 게 아니라 돌아있는 게 결혼을 하는 거죠. 2번 저는 공주라서 푼돈인 축의금 1절에 안 받습니다. 그러니 다들 편히 오셔가지고 저의 공주미를 1, 2부에 걸쳐 예쁘게들 봐주시고 또 20만원짜리 코스 요리를 드신 후에 명품 지갑 하나씩 담내품으로 받아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라면 너무나 잘 기억하겠죠? 끌 끌 끌 끌 아유 이 정도면 평생 기억하는 게 뭐야 꿈에도 나오죠 꿈에도 끌 끌 3번 결혼식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저기요 님아 그건 공주놀이가 아니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인들 앞에서 공표하는 게 바로 결혼식이라고 그리고 신랑도 주인공입니다. 들러리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왜 신부만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드레스 때문에 그래? 드레스뽕이 내를 조지는 거야 뭐야? 4번 와 맞춤법 개 처참하네 님 혹시 대갈 텅텅 공주세요? 진짜 처참했었죠. 그래서 더 돌려가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못나 보이게 하는 거 있죠. 5번 본인의 그 생각을 청첩장에 단단히 못 박아 두세요. 다들 알 수 있게 6번 헐 아니 이거 쓰니 돌려가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야 신랑 될 사람 인생 조졌네? 끌 끌 끌 끌 7번 주작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주작일 수 있죠. 근데 실상은 더 거지 같아. 예비 신부들 중에 관종병 공주병 오지게 걸린 사람들 제법 있다고? 끌 끌 끌 아 정말 미치겠다. 그래야 뭐 이 사연 자체가 주작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이라면서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실제로도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원래 이런 글들 많이 올라오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 물론 정신 차리는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병이 더 오지는 사람들 세상의 주인공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아 참 아니 아니 지부터 떠올려보면 알텐데 자기는 누구 결혼식 기억하냐고 그죠? 참 어지러워요. 아무튼 뭐 열심히 더 사네. 감사합니다.